오늘은 크림 없이 만들 수 있는 진짜 까르보나라 만들어줄게 까르보나라는 원래 크림, 크림은 파스타 아니야? 이탈리아 정통 까르보나라엔 크림이 들어가지 않아 오직 계란과 파마산 치즈만 넣어 고소하고 담백하지 어? 기대되는데? 먼저 베이컨은 슬라이스, 마늘은 으깨주고 계란과 계란 노른자,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넣고 잘 섞어줘 스파게티면은 뒷면 설명서대로 알단대로 익혀주고 면수는 따로 빼둬 잘 달궈진 팬에 오일을 둘러주고 베이컨과 마늘을 넣고 골고루 볶아줘 바삭해진 베이컨은 가니쉬로 쓰고 마늘은 빼줘야겠네 응, 맞아 스파게티면을 넣고 면수를 넣어가며 살짝 볶아줘 왜 면을 볶다가 부를까? 팬 온도가 너무 높으면 계란물을 넣자마자 스크램블 에그가 돼 그래서 면과 소스를 잔열로 비벼주고 마지막에 열을 가해주는구나 응, 맞아 면을 그릇에 담고 베이컨과 후추 그리고 치즈로 간을 해주면 끝이야 우와, 특별한 재료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기 좋네 한입만 짤맛탱 요건, 짤맛탱